한국의 전쟁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루에 두세 번씩 싸울 과거로 나온 거니까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두 분 진짜 절실해서? 절실합니다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11분 나와 이 새끼야 . 뒤져나다가 뒤져를 시키는 것 까. . . 계속 지친 상태로 이제 한 명씩 계속 다치는 거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